이어서 순천 연결합니다. 조혜린 앵커, 한국형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유치를 놓고 지역 내 갈등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기술이 이전되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생산시설을 놓고 고흥군과 순천시, 경남 창원시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우주발사체 특구로 지정된 고흥군을 1순위 후보지로 올려 순천시의 반발을 사는 등 벌써부터 후폭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길훈 기자입니다. 항우연에서 우주발사체 생산 기술을 이전받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내년부터 세 차례 발사체를 조립해서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이 우주발사체 생산시설을 두고 고흥군과 순천시, 경남 창원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우주발사체 특구로 지정된 만큼 발사체 생산시설의 최적지라며 나로우주센터 인근을 후보지로 제시합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고흥군에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주발사체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가 고흥군에 직접화해야 된다. 순천시는 고흥군보다 정주 여건이 좋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서 율촌산단을 내세웁니다. 창원시는 누리호 발사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있고 연구개발에 유리하다면서 가포신앙배후단지를 후보지로 꼽습니다. 경남이 한 곳, 전남 두 곳이 유치를 신청한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고흥군을 최적지로 내세워 유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순천을 들러리 세울 수 없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면서 전라남도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고흥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흥군 공무원 노조는 내부 행정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양시군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SNS 활동을 당장 멈추라고 노관규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한화가 후보지 세 곳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간 뒤 순천시와 고흥군의 유치 경쟁이 불을 뿜고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갈등도 커지면서 유치전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순천 주암댐 본댐의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주암본댐 저수율이 19.6%로 낮아졌으며 전남 동부권으로 물을 보내는 조절짓댐 저수율은 28.9%라고 밝혔습니다. 본댐과 조절짓댐의 평균 저수율은 22.9%로 예년에 52% 수준입니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는 일부 공장들이 대정비에 들어갔거나 정비 예정인 만큼 공업용수 사용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광양시와 구례, 곡성,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에 나섭니다. 4개 시군은 오는 10일 광양매화축제 개막식장에서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 선포식을 갖고 통합관광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봄꽃축제를 공동 홍보하고 지역별 관광지를 연계한 방문 스탬프 챌린지도 공동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